한 번만 해주면 안되요? 아 맞아요 냉장고 맞아요 아 그걸 기억하시나? 엄청 옛날인데 어장관리 물결 오케오케 어떤거? 어떤거? 이거? 제가 아이언맨인가? 파란색깔? 수라는 구름가자 안하지? 끊었어요 칫솔 갖다줬어 오빠 저거 되게 이쁘다 근데 인형 어디서 샀어? 옥션했어 옥션했어? 왜 어떤게 마음에 드는데? 저거 큰거 갖고 가라 갖고 가라고? 응 진짜로 나 가져간다 갖고 가야겠네 방송에서 양치하기도 처음이다 이거 새거 맞지? 딸사도 쓴거 아니지? 새거에요 새거 새거에요 아니 얘가 뽀뽀 아 뽀뽀가 아니고 그 뭐야 양치를 신경 많이 쓰는거 같길래 칫솔 갖다준건데? 간다 취미 맥메치트 쥬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혀 닦아야 돼 오빠. 혀 닦아야 돼. 뭐하고 있었어? 혀 꼭 닦아 오빠. 혀 꼭 닦아. 혀 옵션은 안 보여요. 혀 머리 감으라고요? 혀 머리 감고 왔어야 되는데 혀 급하게 온다는 거야. 혀 오빠는 오프라한 거 Sehr 귀여워. reflection. 혀 뿌리는 여기서 까마약머리 에이 됐어요 옷 갈아입어요 근데 아까 그 비키니 반응 나올 것 같아 옷 갈아입고 왔는데 여깄어 진짜 조그만하다 늘어나 근데 늘어나겠지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파였어? 개 많이 파였는데? 나도 안 입어봤어 아 새 옷이가? 다 더워 가면내 펴고 올게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입고 오라고요? 아니 입을 수는 있는데 케이가 입자고 누가 내 입이라는데 오빠 입으래 블랙하자 아니 이거 입으면 너무 야하다가 아니고 불쌍하다가 나올 것 같아 아 입술.. 화장품이 저 밖에 있어가지고 헐 여자 틴트 발견? 모른 척 해야지 예쁘다고 고맙습니다 여기서 그냥 갈아입을까? 이렇게? 시상식 뭐 있다던데 한 번 더? 한 번 더? 아니 근데 내 방송 캠이 이상한가? 똑같은데 캠은? 생긴 건 똑같은데 캠 조절 좀 하라고? 물어봐야겠다 한 번 못 쓰는지 아니 문은 왜 잠그라그래? 문 잠고 뭐하라고 아 여기가 더 잘 나오나보네 케이 저 42kg 42kg 가리꼬였나? 가리꼬라고? 일단 오빠 한 번 내가 2번 말야 생각하고 알겠어 불러 나갈게 아 근데 제 성격 진짜 좋다 좀 약간 친구하기 좋은 스타일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167kg 42kg 65kg 허리통 완전 얇을듯 그러고 나서 3 사이즈를 아 뭘 원나잇 스타일이에요 마삼 싸네 형님 형은 저런 여자한테 말도 못 걸어요 깡나는 여자 저는 뭐 이제 외모 안 본다니깐요 저는 잘 대장 아까 보겸님이 500개 쏘고 가는데 가서 인사라도 하자 지금 드리는 것 좀 그렇고 나 혼자 뒤풀이 방송할 때 케이님이 여자 원래 많으신 거예요 그냥 뭐 다 BJ들 알죠 웬만한 이름 있는 여자 BJ들은 다 알고 지내죠 내가 방송 오래 했으니까 그럼 공적인 자리에서 볼 기회가 많지 K가 좋아하는 성격 좀 나쁘지 않아요 아 못 본 척 케랑나비 해달라고 죄송한데 저 101개 케랑나비 안 하거든요 도복수님은 한 번도 본 적 없어 네네 나 옷 갈아 입으라고 그랬어요 K 담배 못 핌 저는 LSS 1mm 핍니다 대장 방지 바꾸자 쓰라님 몸매자랑 도복수님 아 나도 아저씨 됐나 몸매자랑이라고 적으면서 왜 이렇게 내가 흐뭇해야지 세아가 복수님 봤다는데 개 이쁘다 그거 뭐 세아 군인때 6년전에 5년전에 봤던거잖아 저 언제 팝이 되냐고요 언젠간 되겠죠 후툴2님께서 발표해서 55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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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오빠 나 좀 이상해 보이는거 같아 오늘 중상독 잘 안보인다 잠깐 한번 기다려봐 야 이거 생각보다 좀 약간 생각보다 개이처는데요? 야 잠깐만 내 마우스 이관논 초심이름 개이라고? 아니 지금 중요한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진짜 중요한게 아니에요 추천 2000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1800개만 몇개 안받을게 들어와봐 아니 그냥 이게 이게 이거 속옷이 아니고 그거잖아 어 이게 뭐야 안돼 어 1800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이 훨씬 더 예쁘다 아 그래? 팔 좀 가릴게 이렇게 팔을 가려야돼서 좀 팔뚝 때문에 아니 근데 이거 있잖아요 내가 항상 이렇게 좀 약간 그 게스트 방송 할 때만 느끼는 건데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보다 실제로 보니까 훨씬 한 200배는 야해요 아 그래? 어 그럼 좀 울리자 이렇게 어때? 어때? 내 지금 니 못 쳐다보겠다 이거 아니야 이거 없어요 저 아래는 했는데 뽕을 템을 꼈는데 위에는 장착 안 했어요 고데기 있어 오빠 앞머리도 한번 말까? 자꾸 처지는데 툭툭 원인치로 와라 아니 야하다길래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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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어스도 보이죠 가발은 벗으러 머리는 붙인 거 어 붙였는데 근데 원래 머리도 긴 거 같은데 한 이 정도? 어 그 정도 오는 거 같은데 하 하 안영미 추운 과자 저 위당하라고요 뭔 개소리예요 이거?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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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하면 안 돼? 안 된다 아 진짜? 오케이 오케이 왜 안 돼? 아 나라서 안 되는구나 아니 SNL 그것도 19금이잖아 어 그럼 여기서 19금 아 그래? 춤 잘 추냐? 열심히 춰 그래? 근데 안 추는 게 나을 거야 아마 아 그래? 어 방송을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입었는데 그래도 좀 약간 몸매 사랑 같은 건 한번 해야 되지 않냐? 일어나서 웨이브 같은 거? 응 웨이브? 얘 좀 약간 긴장한 거 같기도 하고 아니 춤 칠 때마다 이래 근데 춤을 잘 못 해가지고 니 원래 밖에서 복장 이렇게 안 입고 다녀 이제 어 나 바지 입고 다녀 그래서 지금 좀 약간 딱 봐도 부끄러워하는 게 티가 나는 거 같다 엉덩이 풍성 와 장난 아니다 나 치마 처음 해보는 게 대박 뭐 쓰러졌어? 뭐 딴 거 틀어질까? 신나는 거? 아니 안 들려서 귀여워 귀여워 어디 가라고 쳐다봐서 미안해 근데 네가 너무 섹시해서 누릴 때 수가 없어 보고 싶어 너의 몸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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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 니 앞 있으면 비어서 형덩이도 납작해 답답해 시원하게 그냥 갖다 대 고립이 피부에 니 허벅지는 탄탄해 속옷이 아니야 속옷이 아니고 속바지고요 제가 이렇게 몸매자랑을 안 섹시하게 하는 여자는 처음 보는 거 같아요 근데 진짜 많이 부끄러워하는 거 같아요 그래도 많이 부끄럽지만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스아에게 박수를 내가 해줄까? 섹시댄스? 한 번 보고 배우자 나 좀 배우자 난 여자가 할 만한 그런 건 아니라가지고 앉아있어도 된다 난 여자가 할 만한 그런 걸 난 여자가 할 만한 게 난 여자가 할 만한 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 클럽 한 번도 안 가봤지? 아니 가봤는데 나는 클럽 가서 이렇게 추거든 아 그렇게? 귀엽게? 팔로 웨이브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남자애들이 와서 말 걸고 그래? 외국인들이 이태원 놀러 자주 가나 응응 그냥 어딜 가든 외국인들이 좀 꼬이던데 근데 외국인이 좋아할 몸매랑 얼굴인 거 같아 얼굴은 뭐 누가 봐도 좋아할만한 얼굴이고 좀 약간 그 인연 같은 외모 있잖아요 근데 게스트가 춤을 추는데 시청자가 안 올라가는거 근데 애가 여캠 안 한다고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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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국인은 만난 본적이 있나? 아니 없어 외국인한테 대시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으면 그래도 궁금했었던 적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말이 안 통해 그럼 바디랭귀지 바디랭귀지? 아 근데 한 명씩 한게 아니고 여러 명씩 다가와가지고 근데 말할 때 입술을 왜 이렇게 떠냐 긴장하네 입술 떠나 아니 여기 이쪽 입술이 계속 떨려 그래? 입술은 안 했는데 아니 뭐 입술에 했다는게 아니구요 네 말라서 공기 저항받네 무슨 말이에요 봐봐 나는 이렇게 입으면 좀 불쌍해 보이지 팔이 너무 얇아서 그래 잠깐만 그것도 보관을 해보자 술 끊으라고 팔 넣어봐 아 이렇게 하면 귀여워 귀엽다고? 섹시하지 못해 오늘 K형 아야 하겠다 무슨 소리에요? 아야 하려면 예리 정도는 아 옷 입는게 낫대 예리가 누군데? 아 예리라고 게스트 방송 했던 애인데 응 내가 내가 걔 댄스 영상을 보면 항상 아야 아야 막 그랬거든 보여줄까?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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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나 가릴게 좀 아 아 우와 표정부터 우와 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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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저런 댄스를 보고 트월킹이라고 그러잖아 아 근데 트월킹 진짜 현 그니까 그거 할 때 영향이 있대 아 진짜? 어 그렇다고 그럼 뻣뻣한 사람은? 뻣뻣한 사람은 네가 잘 할 거 아니야 내가? 네가 잘 할 거 아니야 내가? 어 뻣뻣한 사람은? 네가 좀 약간 뻣뻣하잖아 응 잘 하냐? 너? 나? 어 안 해봤는데 아 아 내가 여기서 방송 안 해 진짜 방송 안 해 진짜 방송 안 해 왜이래? 아 왜요? 뭐가? 자 다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까 고장 난 거 아니었어? 너는 또 될걸? 자 손 대봐 아 아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거 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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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오지구 생각했어 그치? 아 좀 세져있었네 근데 거짓말 아니야? 이거 이상 안 되죠? 아 말도 안 돼 소리 좀 하지마라 다 걸리네 여기서 에이 아 근데 뭔가 진심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한 번도 안 해본다 어 어 그니까 이건 기계 문제일 수도 있어 근데 얘가 말하는 게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남자 몇 명 사기 봤는데 남자? 남자 어 남자 한 다섯 명? 다섯 명을 사귀었는데 제일 오래 사귄 건 언젠데 제일 오래 사귄 거? 어 3년? 3년 사귀었는데 한 번도 안 했다고? 흐흫 흐흫 이 새끼가 매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구라쟁인데요 이거? 흐흫 흐흫 아니 그런 거 있잖아 그니까 그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게 아니고 응 스타일이 있잖아 스타일이 무슨 스타일 흫 흫 뭐 얘기해봐라 그 술 먹을래? 어 그래 술 먹을래? 술 마실까요? 아니 근데 술 마시면 또 제가 또 과하게 솔직해져가지고 얘 이미지 깎일까봐 불안하긴 한데 이미 깎일까로 다 깎은데? 아니 근데 니는 그렇게 털털하고 그런 게 매력이 있어 그래? 잘 잡아줘 내 이미지 털털하게 알겠어 아 감사합니다 소주 좋아해 아니면 그니까 지금 있는 술이 소주랑 맥주랑 복분자 있거든 어 뭐 먹을래? 난 다 괜찮아 그리고 니가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괜찮은 거? 응 그럼 소주 소주? 소주? 난 소주가 제일 약한데 그럼 안 할게 오빠야 오빠 맛있는 거 아니다 소주 못 마시는데 입술 입술 아니 탄산 있는 거 잘 못 마셔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아 아까 춤은 괜히 썼어 진짜로 왜? 괜히 민폐같다 아까 그 춤 보니까 너무 꿀린다 내가 아니야 잘했어 야 뭐든 잘해야지 예뻐보이는 게 아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모습이 예뻐보이는 거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인전 두 병이나 가져왔는데 두 병 맞을 수 있겠어? 네 병 꺼낼까 그래 너무 그럼 우리가 내가 한 병 반이고 네가 두 병이니까 우린 세 병 반을 마셔야지 꽈라 되는 거네 그지? 어 그럼 딱 세 병만 마시지 그래 그래 아니 근데 잠깐만 내 이틀 전에 어제 이틀 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빨리 취할 텐데 아직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거 같은 그런 느낌 저걸 왜 다 끊어 이거 다 못 마실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오빠 안주는? 안주고 뭐 시켜줄까 일단 나 마실 거 난 마실 거 있으면 돼 나도 마실 거 있으면 돼 응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 마실 거 뭐 줄까 물 물이랑 사과 주스 뭐 오렌지 주스 토마토 주스 다 있다 사과 주스? 응 알겠어 아니요 저 눈이랑 코 했어요 뭐 케이 오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계속 얘기할래? 커피를 안 마실래? 물을 안 마셔? 물 물 안 마신다고? 코가 안 아파요 눈이 아파요 눈이 티 안 난다고요? 티 나게 해달라 그랬는데 코는 설지 말하면 티가 좀 나 그래? 눈은? 눈은 잘 모르겠다 눈 화장 지우면 티가 나겠지 그럴 수도 있지 여순이가 누구야? 여순이? 응 여자비지 전 롤비지예요 롤 눈이 앞팀이랑 쌍꺼풀 뭐 성형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 없어졌어요 병원 이쁘니까? 네 전 티 나게 했어요 성형하면 좀 티가 나게 해야지 티어 어디냐고요? 티어 골드 pants 안지는 하나도 필요 없나? 오 나는 안 먹어 어차피 나도 안 먹긴 한데 근데 또 시청자 분들인가? 네 참입니다 참 그거 말 못하고 참이에요 손이 큰게 아니고 얼굴이 작은거에요 참 확실합니까? 확인하지? 좀 알려라 좀 확인할게요 잠깐만요 아 좀 말려라 임마 코 하나도 안아픈데? 코 하나도 안아픈 거긴 해요 차임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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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씻고 걸었어? 아니 안 걸었어 노노노 참 이거 차임처럼인데? 어? 아 참인술이구나 참인술도 있나? 아 처음처럼 처음처럼 참인술 있네 원래 뭐 맛이냐? 난 그냥 다 똑같은 맛 나던데? 나도 근데 그건 좀 다른거 같다 불산소주 시원소주? 아니 아니 좋은데이 좋은데이 그게 제일 약하지? 좀 웨지캠 설정을 바꾸래 우리집에 있으니까 예뻐보인대 아 진짜? 조명이 되게 많아 조명을 그러니까 조명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고 적대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이 쓰는게 아무래도 낫지 난 조명 몇개 써요? 난 4개 여기 이렇게 위에 달린거 3개랑 1개 음 많이 쓸수록 화질이 더 좋아져 아 깡소주 근데 먹다가 오빠 차면 어떡해? 먹다가 취하면 재워도 알았어 알았어? 어? 얘를 알다가도 모르겠네 시청자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도 부탁드리고 어 그 오늘 미성년자분들은 아직 시간이 많이 이른데 미성년자분들과 알기 없이 보시는 분들 그 오늘 뭐 남순이가 재밌는 방송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그 저희는 술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성년자분들 미안해요 안녕 뭐 맞으나 이러면 맞으나 이러면 19금 걸면 몇명 빠졌죠? 그리고 중계방에 계신 분들 다시 검색하고 오시면 지금 본방에 오실 수 있어요 어 200명? 300명? 요즘에 아프리카에 성인들이 많은 것 같다 300명 빠져들네 중계방에 계신 분들 K라고 검색하셔서 다시 오시면 본방에 오셔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네 탁 탁 탁 탁 탁 탁 탁